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죠. 아마도 우리 대원들 오늘 하루 즐겁게 놀면서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이걸 약간 좀 뭔가 제가 내려오면서 뭔가 얘기를 하나 해볼 것 같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저 괴물과 싸워야 됩니다. 그래 시작! 우와 잘 들려! 내가 이거 준비를 더 할 거야. 공개? 공개가... 손이지. 큰일 나면 모르겠다 지금. 끊었네. impact 팀 한 중 팀 student 팀 팀 팀 팀 좋아! 진짜 대단히 가야겠다. 야! 야! 회장! 네! 회장! 나 싸우게 맞을래. 나 이거 되게 잘하는데. 의심해볼게. 진짜 의심해. 손 미끄럽다. 지금 주짓수 할 때보다 더 진지해. 1, 2, 3. 1, 2, 3. 1, 2, 3. 위에서 며칠 때 금식이 낫죠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이게 안 되겠다. 빙짝 때리기. 맨살 빙짝 때리기. 인생이 영광이잖아. 맞아, 맞아. 내가 대인이었구나. 여기에 벽에 상의 탈의를 하시고 또 붙네. 상의 탈의를 하시고 등을 등이 약간 날개뼈 사이가 좋겠어요. 팬티가 안 돼. 상의 탈거 봐, 여기. 아이언맨, 아이언맨. 상의 탈거 봐. 아이언맨. 모양이 무슨 자국이야? 제주도 왔다. 갈게요. 머리 맞네. 갈게요. 갈게요. 오케이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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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랐어. 짱비가 있어서 무슨 장바지 까지 IstVic 제주도의 볼 furniture 야아! 아우, 진작당이야. 우와! 엘리빗이 흘러있었어. 우와! 낙지도 못함 파워인데 이거 진짜? 힘이 없애다. 낙지마자 좀 큰일 날 보이네 진짜. 우와. 태태태태. 우와. 참. 우와. 우와. 우와, 와. 우와. 이눈아 죽는다. 이원정 대원은 혼자서 비벌을 즐기는군요. 그런데 이 친구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. 여기 171-2번지 정도가 어디예요. 여기 슈퍼에 와서 뭐 사시는 거 하고 계세요. 그런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올라오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. 할머니 제 목소리 기억하시겠어요. 저 많이 봤어요. 어젯밤 이원정 대원은 119 상황실에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. 그때 우연히 한 할머니의 전화를 받게 됐죠. 예 119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. 혼자 살다 보니까 예 할머니 외롭고 아무도 좋으면 남들은 내자 보면 남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새들도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요. 명절 때마다 더 한번 해봤지 네 내 마음에 들을 때 남는 우리